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추우실 수 있으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1도, 전주는 영하 3.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서울이 9도, 전주가 11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동해안과 충청이남 곳곳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9도, 대구가 13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곳곳으로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